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대변인 정영국입니다. 두 건의 논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 선거 개입은 꿈도 꾸지 마시길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경북 구미산업단지를 방문했습니다. 지난 2월 25일 대구를 방문한 지 한 달여 만에 TK형입니다. 청와대는 우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 기업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서라고 방문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취지와 명분은 그럴 듯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입니까. 우한 코로나19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던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친문 인사들은 대구 경북 지역민들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2월 18일 대구에서 지역 감염이 현실화되고 경북에서 첫 사망자가 발생한 2월 20일 청와대로 영화인들을 초청해 짜파구리를 먹으면서 판 대수하던 대통령 내외의 모습은 아직도 국민의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러고서는 5일이 지나서야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오늘 구미 방문 모습과는 사뭇 다르게 제발 내려와 상황을 직접 보고 진두지휘해 달라고 할 때는 늑장을 부리던 대통령이었습니다. 한술 더 떠 정부 여당의 인사들은 대구 사퇴, 봉쇄, 손절 등 온갖 조롱과 막말로 지역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고서는 구미에 가서 지역민들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어려워진들의 헌신과 전국에서 모인 온정으로 이제 겨우 위기를 딛고 일어나려는 때에 대통령이 숟가락을 얹는 것은 모렴치해 보이기만 합니다. 더구나 내일이면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지방순회를 사사 끈끈 문제 삼았습니다. 창조선거, 민생행보를 빙자한 선거개입, 운운하면서 지방순회의 중단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총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를 불과 하루 앞둔 날 대통령의 티켓 행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로 해석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오늘 문 대통령의 국민 방문은 시기도 내용도 부적절합니다. 민심 위반에 다급한 마음이 알겠지만 오연나무 아래에서 각근을 고쳐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행여 선거에 개입할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